기상캐스터 배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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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시작이 됐습니다. 또 기업에서는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인 지역경제구조상 확장성과 실행 능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 환경을 좋게 해주면 창업자 본인의 일자리도 생기뿐만 아니라 또 같은 꿈을 꾸는 청년들도 일자리도 같이 해결되지 않느냐.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. 그렇군요. 사실은 창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허리가 튼튼한 이런 기업들이 많을수록 경제가 안정되게 돌아가더라고요. 독일이나 또는 대만 이런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. 올해도 좀 많이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. 그리고 저기 조선업 생산이 역대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? 전망을 해 주신다면요. 지난해 지역조선업 생산이 최대 상승률을 나타낸 것은 주력산업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역경제의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. 2021년부터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LNG 운반선, 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 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큰 포로 증가했고 또 이로 인해가지고 조선 기자재 업체들의 잔고 수주 잔량도 많이 늘었습니다. 또 경영 정상화에 어려웠던 또 중견 조선소들, 대표 중견 조선소들이 또 인수합병 이후에 선종의 변화라든지 또 적극적인 수주 행보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아주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. 그렇군요. 이게 인수합병 이후에 오히려 경영이 안정된 긍정적인 측면이 이 산업에 반영이 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군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저 지역경제계 차원에서요. 얼마 전에 박형준 시장과 또 교육감독 얘기를 했지만 가장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떤 극복 방안을 좀 갖고 계십니까? 지금 우리가 위기로 느끼는 이유는 급격한 금리 상승. 그러니까요. 또 기업과 가계의 금융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또 이로 인해서 일자리와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우려 때문인 것입니다. 또 현재의 위기 극복은 또 기업들이 신산업에 적극적 투자하고 일자리를 선제적으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한데 또 기업의 공격적 경영을 또 유도하기 위해서는 산업 및 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또 철폐해서 활동 영역을 높여줘야 된다고 봅니다. 그래서 올해 우리 경제계에서도 부산시와 공동으로 부산 기업인을 위한 온 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운영을 합니다. 그래서 기업 애로를 실시간으로 청취하고 또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실호성 있는 해결책을 또 만들어내는 등 부산시와 알겠습니다. 적극적으로 협력이 나갈 것이죠. 결국은 시장경제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규제가 최대한 완화된 상태에서 그래야 공격적으로 투자도 할 테고요. 그것이 이제 선수단이 된다는 그 말씀하신 거죠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. 또 부산체육회장 연임에 성공하셨는데 올 한해도 앞으로 4년이죠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 상호의소 장인화 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.